안녕하십니까 채널저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 라스베가스에서 컨퍼런스를 다 끝내고 이제 내일 제가 떠나요. 떠나기 전에 투어버스를 타고 투어를 하고 있답니다. 그 뭐야. 밀리를 다 돌아다니면 좋겠지만 그 시간 관계상 제가 일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투어버스를 타고 이렇게 투어를 하는데 생각보다 시원하고 좋네요. 제가 이제 투어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스베가스. 다운타운은 아니고요. 영어로 뭐라고 하는군요. 제가 동시 번역을 해드리겠습니다. 무슨 친구들. 한 명이 그 살 수 있는 거는 100달러더라구요. 뭐 250이면 무슨 발레 뭐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군요. 네 제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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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고 말을 하는군요. 어. 좋네요. 네. 여러분. 여기 라스베가스. 여기 라스베가스. 지금. 공기가 상당히 건조해요. 한국국이. 완전 8월에 장마 끝나고. 더운 날씨 있잖아요. 이 정도 날씨 되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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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는. 지금. 다운타운. 호텔이 있는 곳은. 다운타운은 아니에요. 다운타운은 이제. 북쪽에 있구요. 어. 호텔은 지금. 남쪽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답니다. 네. 그. 공항 쪽이에요. 저기 많이 있는데. 날씨가 상당히 건조해요. 지금. 낮에 정말 따뜻하고. 덥습니다. 정말 더워요. 그 사막. 네. 여기 라스베가스 사막이죠. 네. 그랜드캐션으로 원래 내일 갈라 그랬는데. 내일 제가. 좀. 쉬어야 되겠어요. 내일 운동을 열심히 하고. 내일은 수영장에서. 선탠도 좀 하고. 책도 좀 읽고. 가족들한테 편지도 쓰고. 친구들한테 편지도 쓰고. 좀 이렇게 해야되겠어요. 왜냐면. 토론토로 돌아가면. 시간이 너무. 바빠서. 네. 이런 것들 잘 못할 것 같아요. 내일 딱 하루 쉬네요. 네. 올림피아 보고. 좋아요. 아우. 잘 왔네. 올까말까. 올까말까. 계속 고민하다가. 할게 너무 많아서. 여기서. 올림피아 본 것들. 사진도 없는 것들. 뭐 같은 거. 일도 할 거. 많은데. 나오길 잘 했네요. 투어. 여러분들도 어디. 새로운 도시를 가시면. 시간 내셔서. 걸어 다니면서. 하시는 것도 좋죠. 제가 잠깐. 다운타운에 갔었어요. 버스타고. 잠깐. 그것도 좋지만. 시간이 없으시면. 이렇게. 투어버스를 타시고. 한바퀴 도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두 시간 정도 걸리는데. 가격은. 지금. 25불인데. 제가. 할인쿠폰 받아서. 20불에. 네. 그. 어저께. 그. 올림피아. 엑스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 젊은 친구. 여자친구가. 부스에. 이렇게. 있었.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있었는데. 서있는데. 그랬어요. 어떠세요? 어떠세요? 그랬더니. 아. It's really hot. 그러더라고요. 덥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더라? 웃으면서. 아. Really? 오케이. 그래서 막 웃었어요. 아니. 비웃는 게 아니라. 그. 기분을 잘 만들어 주려고. 웃으면서 이렇게 좋게. 따뜻한 말을. 그 애한테. 건네줬어요. 나는 이렇게. 토론토로라는 곳에. 캐나다 토론토로 안돼요. 내가 제일 췄다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5불짜리 할인해버렸을거니. 절대. 자기가 썼다고.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한. 대학 1, 2학년 정도에는. 친구들이. 여자친구인데. 항상 어디다. 들어가시면. 더. 비밀오래도. 웃음을 잃지마. 웃음. 정말. 많은 것들이 오니까. 많이 웃었는데. 하늘이. 27시. 9시. 8시. 톨이. 19시. 13시. 11시. 12시. 13시. 12시. 13시. 12시. 13시. irens and a band of renegade pirates with their mesmerizing and powerful song the sirens lure the pirates to their cove stir up a tempest strong enough to sink a ship and transform sirens cove into a 21st century party or if you're looking for some stimulation circuit his soul will satisfy with more than you could ever imagine at mystery adventure into an entirely different world where fantasies are played out in vivid color right before your very eyes 있습니다 몸이 상당히 지금 피곤한데 많이 앉아서 이렇게 가는게 재밌네요 정말 토론토에 있을때는 몰랐는데 어 막상 휴가를 오니까 바빴어요 그래서 바느라고 돌아다니라구 사 보들더라구 사진 찍은거 볼리보드라구 근데 정말 일할때는 몰랐는데 정말 휴가 오니까 좋네요 휴가 정말 휴가 가져와야 돼요 정말 휴가 이렇게 바쁘게만 사는게 좋긴하지만 이렇게 정말 휴가를 와서 활력을 얻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 열심히 생활을 하는거 하는게 중요한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열심히 어우 좋아요 지금 이러고 있어요 바람이 시원하게 부네요 바람이 근데 그렇게 아니 그 더워요 안 시원해요 한국 정말 그 찔데 그 날씨입니다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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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휴 더 제가 토론토 한국에 있을땐 몰랐는데 토론토에서 지금 산지 5년정도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날씨 따뜻한게 이제 그리워요 하하하하 세인싱스톱 sucking 스톱 네버 10 네 트레셔 아일랜드 이 스톱은 패션쇼 팩션쇼 패션쇼 네 패션쇼 한다는군요 야자나무들이 있어요 야자나무 이거 뭐야 야자나무 예 야자나무 야자나무도 있고 pave 좋습니다 이게 제가 영어로 하려고 하다가 토론토에 사는 사람들 라스베가스 많이 와봤어요 사람들한테 가이드를 해줄 필요가 있을까요? 가족들도 보시라고 한국말로 하는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곧 웹사이트를 만들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만들어서 정말 이제 인터내셔널하게 뻗어나가는 트레이노초가 되어야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디어들을 얻었구요 좀 더 피트니스가 여기 사람들 피트니스에 정말 가까워요 삶하고 아직 가까운데 음 음 음 음 음 네 좋아요 아 이상하다 내가 말 이렇게 잘 못 물어보더라구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물어보는건 어려워해요 왜냐면 하도 이게 오래되어있어요 피트니스 문화가 근데 그 모든 정보와 그런거 관련된 것들에 관해서는 사람들이 서비스료를 상당히 당연하게 생각하더라구요 그러면서도 여기서 잘 물어봐요 사람들이 저같은경우로 멤버들이랑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틀니스 정말 잘 많이 입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네 뒷자리로 한번 더 가야되겠어요 왜냐면 앞자리로 여기로 가면 창문이 있어서 어 비디오 찍는데 잘 좋기는 하겠지만 제가 더울 것 같아요 바람을 쐬야되는데 그래서 여기는 근데 여동쩡하네요 그래서 뒷자리 한자리 뒤로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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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하네 아이고 시원하네 아이고 좋다 좋아요 지금 오우 볼거 많아요 지금 다운타운도 사람 많은데 여기도 사람 여기도 많네 여기 지금 호텔이 무슨 우리나라 무슨 별 다섯개의 호텔보다 제가 머물데도 그러는데 더 커요 하야트 호텔보다 더 큰데 근데 가격은 정말 저렴한거 같아요 2마리지만 주중 5만원 그 왜냐면 숙박료가 싸야 사람들 파진에 와서 돈 많이 쥐니까 숙박료가 싼거 같아요 호텔가 하루 종일 먹는 제가 25,000원인데 컴퓨터 중간중간에 제가 라스베가스 컴퓨션센터랑 제가 머무는 곳이랑 10분 정도 거리에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와서 밥 먹고 가고 그랬는데 하루에 다섯개씩 먹었어요 25분 내고 잘했죠 하하하 정말 열심히 네 쓸 때는 쓰지만 컴퓨션 그 뭐야 라스베가스 그 뭐야 네 미스터 올림피아 티켓 그 지금 회사에서 반대로 지원 받았어요 개인기사랑 해서 왔는데 제가 코스 같은 거 중간중간에 인원이 들어가면 화요일부터 유니버스 유보 토론토 거기에 있는 거기 그래서 영어 코스를 들어요 송생교육은 비슷한데 그래서 그런데도 코스 같은 거에는 제가 정말 부부 배우는 데는 정말 대단한 부분을 쓰지만 다른데 필요하지 않는 곳에는 정말 1달러도 안 쓴답니다 짠돌이처럼 하려는 게 아니라 너무 인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더 월드 오 such as Armani and Versace but it's also home to fine dining in any of the D-restaurants 오늘 이상하게 오늘 머리가 아프네요 운동을 너무 무리했나 오늘? 어제 약간 제가 운동을 좀 무리해서 했어요 그것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여기는 실내에서 시저의 거기랍니다 왕궁이랍니다 그 로마 그 풍이 약간 나네요 그래서 여기 실내에서 담배를 피드라고요 캐나다는 실내에서 담배를 굽히게 되어있어요 상으로 갈 때마다 약간 머리가 아팠어요 여기 담배 연기가 많이 있어서 실내에서 그리고 이곳으로는 여기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1탄 여기서 끝내고 2탄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잘가 계세요 그럼 여기에서 만나면 여기에서 만나면 clin이웃고 여기에서 만나면